그래서 기성세대하고 여러분들 저도 참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일에 이렇게 1960년대생들이 이렇게 열혈 정성을 가지고 노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여러분들 mj세대인 아들을 두고 있지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가능하면 그냥 서로 탓지 않아도 좋지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덕수 총리도 한 경험이 없으실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 젊은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한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의대생이라는 것이 그냥 고장난 여러분들 그냥 녹음기 계속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 힘을 안 썼겠습니까 서울의대 학장단에게 권했으니까 서울의대 학장단은 교육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또 교육부 눈치를 체면을 또 채워줄 수밖에 없으니까 편지를 쓴 게 공개가 됐네 선배들은 전란에도 책임을 놓지 않았다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마 학생들 가운데 웃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의 선배님들은 대한제국 시절에도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상황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의대생들은 다 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거짓된 정책을 다 뻔히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여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 2월부터 동맹휴학에 나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대규모 유급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여러분들 대학 총장들하고 의과대학 여러분들 학장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편지도 쓰고 무슨 가정방송문도 보내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에 대해서 데드라인은 학직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대학 상황에 맞춰 학생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학생들 피해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휴학이 발생해 가지고 내년 또해 7천 8천 명이 이런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면 감당을 하지 않고 사회적 소유로 발생할 수 있는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게 겁이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한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정원 문제는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그건 양보할 수 없고 그런데 동맹휴학은 여러분들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급한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되면 163명이 글을 남겼는데 도저히 소개할 수 없던 엄청난 욕을 퍼붓은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게 조선의 의과대학 학장당의 여러분들 편지에 대해서 163명 가운데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퍼센트가 욕을 퍼붓는지는 그러나 대부분이 다 욕을 퍼붓는 것이고 제가 163건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댓글에 댓글까지 다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 가운데 학생들 남으라고 욕하는 것은 굳이 다 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돈이라면 어떤 가치도 다 버리는 세상이다. 나라도 팔아먹는다. 이렇게 345명이 여러분들 찬성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민도고 현재 의로 분쟁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여름 소수 의견을 개진하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몇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위 1% 집단이 의대생인데 다 자르고 상위 10%가 의대생이 되면 더 인성 좋고 사명감을 넘치는 집단일 수 있을까 하도 인성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하는 욕이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과대학생을 욕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투철한 사람들인가 당신들 위선적인 말을 그냥 그만해라. 그리고 젊은인들 욕 그만해라. 시스템을 바꿔야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지속가능하겠냐 엉망진창인 시스템을 누가 운영해왔냐 이야기죠. 기성세대가 운영을 해온 거 아닙니까 엉망진창인 여러분들 시스템을 기성세대가 운영해왔는데 그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아닌 엉뚱한 처방을 마련해 가지고 매년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그런 폭탄을 투하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이야기하더라도 기성세대들은 반성 안 한 사람이 대다수겠죠. 그래서 참 딱한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주더라도 진짜 문제가 뭔지 대다수는 보려고 하지 않는 이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알면서 외면하는지 모르면서 외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된 일을 했고 그걸 수선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탄이 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주 여러분들 옳은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겁니다. 학장이 뭘 얘기한다고 요즘 의과대학생들이 듣겠습니까 대한제국 시절이라 그게 아니고 그 대모가 심하던 박통 시절에도 CT 촬영 하나 없고 시계탑 건물에 있는 일제 강의실 정도밖에 없던 열악하고 가난했던 시절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은 병원을 지켰습니다. 실제로는 1978년 졸업생 이전에 졸업생들 가운데 50% 이상이 이 수치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이 의사쿼터를 제공할 때 50% 인당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많은 의과대행생들이 미국 갈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법까지 골쳐서 부족한 의사들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은 실질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가지고 상원에서 여러분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를 수입하는 그런 방안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났죠. 이분 말씀처럼 1978년 이전에 졸업생들이겠죠. 보시면 우리 선배들이 노력해서 이뤄낸 선진의로체계를 의로계 하기라고 사기 쳐서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었으면 더 한 것도 했을 것입니다. 무능하고 멋진 정권은 뭐가 답입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인 정책을 갖고 의로계획이라고 이러면 윤 대통령이 떠드는데 그러면 의로계획 잘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대통령님 진짜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님 오른쪽 왼쪽 팔뚝이 다 굽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당신 문제가 있잖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정치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60대 남자한테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뀌기가 힘들죠. 병원장과 학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전공의 학생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병원과 학교와 본인의 자리에 더 연연해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이르도록 강한 자에게 고개 숙이고 약한 자에게 건의를 내쉬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편지 못 보낼 것 같아요. 아마 학장당 서울대 의대 학장당도 보낸 게 하도 교육부에서 재촉을 하고 간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고문서 비슷한 그런 글을 보낸 겁니다. 본인들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도 모르는 의과대학 학장당 진작에 2천 명 정원이 잘못된다는 것을 왜 증명을 못하지 그럼 얼마를 정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후배들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전쟁 시에도 의수를 놓지 않았다고요 그런 감성팔이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교육이 안 되니 정부에 설득을 하든지 내년부터 정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을 정부에 내놓고 결론을 지어줘야 학생들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집단이 그것도 자기들 영역에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지금도 모릅니까 의협도 마찬가지로 백지야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일이 아닌 거죠 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야 이미 그 반열에 들었었으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1960년생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도 아닙니다 무슨 자유를 외치고 애국을 외치고 하지만 그 사람들 하는 은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후세를 생각합니까 후손들을 생각합니까 후세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공정성 문제를 깔아뭉개입니까 선거공정성 문제를 깔아뭉개는 사람이 의로개혁을 하겠다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인 겁니다 선거공정성 여러분들 문제를 다 깔아뭉개는 사람이 의로개혁을 해서 선진한국을 만들겠다고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국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거공정성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그걸 전부 다 깔아뭉개고서 의로개혁을 한다고 의로개혁을 해서 뭡니까 나라를 부궁하게 한다고 애쓰라 인간들아 이미 지난 2년 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한 사람인지 근본이 뭔지 그 사람이 이러면 의로개혁을 들고 나오는데 아이고 의로개혁해야 된다고 이러면 날뛰는 사람들은 그냥 새끼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 뭐 이렇게 딸랑이 쇼맨십이라고 하지만 그걸 하기보다도 하도 여러분 교육부에서 그냥 간청을 하니까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걸 보니까 상황이 무척 안 좋은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면 서울의대 학장단 선배들은 전란에도 책임 안 났다 학생들에게 편지 수업 거부 학생의 복귀 동료 서신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를 내보낸 것을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게 이런 명답인 거죠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겉은 멀쩡하게 폼을 잡는데 속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오래 끄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끌어가지고 나중에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이런 풍물증이 터질 때까지 오래오래 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감 못하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